1. 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스택의 응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3. 작업 스케줄링 3.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 영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미터 4. 1. 5.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와 관계되는 것은 3. 논리적 설계 6. 다음 트리를 줌이 순서로 운행한 결과는 ETPH-EHCF 7. 관계대수의 조인 연산에서 결과가 동일한 애트리뷰트는 하나만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자연 조인 8. 트랜잭션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미터 9. 시스템 카달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일반 사용자도 SQL을 사용하여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를 갱신할 수 있다 10. 인사 테이블의 주소 필드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VARCHAR으로 정의하였으나 필드 길이가 부족하여 20바이트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적합한 SQL 명령은 3. ALTER TABLE 11. SQL 명령 중 DDL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4. CREAT, ALTER, DROP 12. 데이터 모델이 포함하는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13. 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퓨는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14. 릴레이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릴레이션에서 나타난 속성 값은 논리적으로 분해 가능한 값이어야 한다 15. 버블 정렬을 이용한 오름차순 정렬 시 3회전 후의 결과는 3. 4. 6. 7. 80 16. DBMS의 필수 기능 중 데이터 제어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수단 제공 17. 다음에 알맞은 용어는 2. 18. 레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19.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관한 옳은 내용 모두를 나열한 것은 2. ㄱ, ㄴ, ㄱ 20.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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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21. 다음 중 입출력 프로세스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인터리빙 22. ㄱ, ㄱ 소자로서 표준 플립 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이 아래 EM 23점 다음 중 기능이 다른 연산자는 1COMPL EMNT 24점 중앙 처리 장치에서 마이크로 동작의 실행이 순서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 제어 신호 25점 CPU가 직접 제어하는 방식 중에서 입출력 장치의 요구가 있을 때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어 방식은 이 인터럽트 입출력 제어 방식 26점 명령어의 연산자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주소 지정 기능 27점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배용이 지워지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쓸 수도 있는 기억 장치는 4. EPRO M28점 다음 주변 장치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29.0-주소 명령어의 형식에서 결과 자료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1스택 30점 다음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4.31.M개의 입력 데이터에서 입력선을 선택하여 단일 채널로 송신하는 것은 4. 멀티플렉서 32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검출룡이다 33.254 4비트의 구성을 갖는 메모리 IC를 사용하여 4.096 16비트 메모리를 만들고자 한다 몇 개의 IC가 필요한가 3.64 34점 명령어 사이클이 아닌 것은 2. 35점 다음 중 소수점 이하를 잃어버리는 절단 현상인 것은 2.1 우측으로 시프트 36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카르노맵을 이용하여 간략화한 식은 3.F 플러스 37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중앙 처리 장치의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동작은 무엇인가 2.STOR이 38점 다음 뺄셈의 각순 1만식 39점 동기가변식 마이크로 사이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제어기의 구현이 단순한다 40점 SRAM과 DRAM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SRAM은 재충전이 필요 없는 메모리다 41점 시스템의 특성 중 시스템이 정의된 기능을 오류가 없이 정확히 발휘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이나 안개 또는 궤도로부터 이탈되는 사태나 현상을 미리 인식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수정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3. 제어성 42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주기 모형은 4.4 포스 모형 43점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프로그래밍에 관한 상식 수준을 고려한다 44점 파일 편성 방법 중 순차 파일 편성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파일의 레코드 추가 삭제 시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 45점 자료 사전에서 자료에 연결 시 사용하는 기호는 4 플러스 46점 파일 편성 중 랜덤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충돌 발생에 염려가 없으므로 예비 기업 공간의 확보가 필요 없다 47점 LOC 기법에 의해 예측된 모듈의 라인 수가 8만 라인이고 개발에 투입된 프로그래머의 수가 늘며 프로그래머의 월 평균 생산량이 1,000 라인이라고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기 위해 개발에 필요한 기간은 얼마인가 3. 20개월 48점 문서화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개발자의 순서도 작성, 코딘, 기법인, 테스팅만을 위해서 작성한다 49점 코드 설계 절차의 순서로 오른 것은 2 코드 대상 항목 결정 코드와 목적 설정 사용 범위의 결정 사용 기간의 결정 코드 대상의 특성 분석 코드와 방식 결정 코드의 문서화 50점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비롯한 모든 숙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51점 시스템의 기본 요소 중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변환, 가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3. 52점 출력 설계 단계 중 출력 항목 명칭, 출력 정보의 목적, 기밀성 유무화 보존, 이용자 및 이용 경로, 출력 정보의 이용 주기 및 시기 등을 검토하는 단계는 4. 4출력 이용의 설계, 53점 모듈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실행은 독립적이며 컴파일은 종속적이다 54점 입력의 형식 중 발생한 정보를 원시 점표 위에 기록하고 일정 시간 단위로 수집하여 매체가 전문기기에서 매체화해서 일괄 입력하는 방식은 1. 집중 입력 방식 55점 검사의 종류 중 대차 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의 합계를 비교, 체크하는 것과 같이 입력 정보의 여러 데이터가 특정 항목 합계 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와 분명히 같은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4. 56점 출력 방식 중 출력 시스템과 입력 시스템이 일치된 방식이며 일단 출력된 정보가 다시 이용자의 손에 의해 입력되는 시스템은 1턴 어라운드 시스템 57점 프로세스의 표준 처리 패턴 중 마스터 파일 내의 데이터를 트랜잭션 파일로 추가, 변경, 삭제하여 항상 최근의 정보를 갖는 마스터 파일을 유지하는 것은 3. 58점 식진 분류 코드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기계 처리 용의 59점 파일 설계 순서로 오른 것은 4. 1, ㄷ, ㄴ, ㄱ, 60점 코드 설계 단계 중 다음 고려사항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2. 코드 대상 항목 결정 61.FIFO 기법을 적용하여 작업 스케줄링을 하였을 때 다음 작업들의 평균의 수 시간은 1.9.25 62.HRN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4. D63점 먼저 도착한 요청에 먼저 서비스를 받으며 일단 요청이 도착하면 실행 예정 순서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공평한 디스크 스케줄링 정책은 3. FCFS 64. 운영체제에 대한 옳은 설명 모두를 나열한 것은 3. ㄱ, ㄴ, ㄷ 65.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4. 파일의 백업 방법 66. 은행원 알고리즘과 관계가 깊은 것은 3. 교착상태 회피 67. 운영체제의 운영기법 중 시분할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작업량이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일시에 처리한다 68. SJF 스케줄링에서 작업 부착 시간과 CPU 사용 시간은 다음표와 같다 모든 작업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얼마인가? 26. 69.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프로세스의 처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70. 분산처리 운영체대 시스템의 구조 중 성형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스템 내에 각 사이트가 인접한 다른 두 사이트와만 직접 연결된 구조이다 71. SSTF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현재 헤드가 GB 트랙에 위치한다면 가장 먼저 처리되는 트랙은 24. 72. UNIX의 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스케줄링,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을 가진다 73.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1. 오버레이 74. 분산처리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형 컴퓨터들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전체 시스템의 통합적 제어 기능은 불필요하다 75.16K의 작업을 40K 공백의 작업 공간에 할당했을 경우 사용된 기억장치 배치 전략 기법은 2. 마이너스 76. 디렉토리 구조 중 모든 파일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디렉토리 내에 위치하여 관리되는 구조는 3. 1단계 디렉토리 구조 77.3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기억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페이지가 참조될 때 FIFO 기법을 사용하면 페이지 부재는 몇 번 발생하는가 3. 6. 78.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중 암호화 키와 해도키가 따로 존재하여 암호화 키는 공용키로 공개되어 있고 해도키는 개인키로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방식은 3. 공개키 시스템 79.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4. 80. UNI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2단계 디렉토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81. 데이터 교환 방식 중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회선 교환 방식 82. 전고통신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던 미국 항공회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은 3. SABR이 83. 프로토콜의 기능 중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개체가 근원지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의 전송량이나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은 2. 흐름 제어 84.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많은 중계 급전선 필요 85. OSI 7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4. UDP 86. HDL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특정 문자 코드에 따라서 필드의 해석이 달라짐으로 코드의 의존성을 갖는다 87.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표본화하면 어떤 형태의 펄스로 변환되는가 1PAM 88.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제어 89. 변조 방식 중 ASK 변조란 어떤 변조인가 4. 진폭 편의 변조 90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에러 검출 기법은 1. 순환 중복 검사 91.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중 이용자와 정보통신 시스템과의 접점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것은 1. 단말 장치 92. OSI-7 대칭 중 네트워크 종단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은 3. 전송 계층 93. 효과적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갖는 기본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복구성 94. 잡음이 있는 통신 채널의 경우 통신 용량을 표시하는 샤넌 이론의 10CPE에 대한 기호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대역폭 95. 데이터 통신에서 송수신이 쌍방향으로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전송 방식은 3. 마이너스 96. 가상외선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수신은 송신대 순서대로 패킷이 도착한다 97. 다음 중 전화외선을 이용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2. TLETEXT 98. ATM 교환기에서 처리되는 세례 길이는 3. 53바이트 99. 디지털 시그널링을 위한 데이터 비트를 디지털 전송 신호 요소로 대응시키는 장치는 1. 보호하기 100점 통신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자붕은 1. 충격성 자붕 99. 디지털 전송 신호 요소로 대응시키는 장치 99. 디지털 전송 신호 요소로 대응시키는 장치 99. 디지털 전송 신호 요소로 대응시키는 장치